다이아몬드!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 맥박에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된거지? 저기요? 내가 이걸 귀에다 안 넣었구나 하하하하하하 브링이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헤이 브롱이들! 브링입니다 자 일주일에 단 하루 브링과 함께하는 모바일 게임 부바일!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던웨이스 제알 제니스 하스피 제목 실화냐? 암튼 짧게 말해서 제니스 하스피럴 제니의 병원이라는 게임이에요 오늘만큼은 제니가 아니고 브링의 병원이 되겠군요 제가 예전에도 의사 시뮬레이터 병맛 수술 시뮬레이터 이런 병원 의사 수술 게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이 병원 제가 매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 아 매출이 아니지 어 환자들의 생명과 안의를 위해서 오직 환자만 생각하는 환자를 위해 열심히 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베야호! 헤베야호! 진료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어? 안녕하세요 자 일단 몸무게 재시고 키 재고 좀 기다리세요 제가 바쁩니다 좀 야 이거 환자분이 많이 안오시는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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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몸무게 재시고 적당하네 키 재시고 키도 제법 크시구요 늘리지마 그렇게 늘리면 안돼 키 앉아계세요 뭐 티비 재밌는거라도 하나 틀어줄까? 펭귄? 어 뭐야 무처럼 생겼는데 자 몸무게 재시고 키 재시고 자 앉아계... 으잇 잠깐만! 잠깐만 지금 스탑! 스탑! 진료 스탑! 지금 응급환자 왔습니다 잠깐만 뭐야 아니 환자 상태가? 왜이런거야? 뭐 어디가 아픈거죠? 야 이거 체했네 나의 판단은 나의 진단은 정확하다 지금 이 사람은 체한 상태 아무것도 소화가 안되고 있어 간호사 칼 주워 이 수술은 내가 집도한다 자 그렇습니다 체한 환자가 온거 같아요 뭐 하나하나 빼주면 되겠지? 어이구 이빨도 삼켰고 사탕 사탕 도넛츠 이게 체하니까 소화가 하나도 안되네 감자칩 피자 이게 뭐야 이게 주 범인인거 같은데? 치약이야 이거? 이걸 왜 먹은거야? 오케이 아이고 혈색이 돌아오셨네 자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응급환자도 치료했으니까 진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무대가리 들어오세요 무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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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료 보겠습니다 하이루 자 어디가 아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태가 썩 좋아보이진 않는데요 혈압부터 재볼까? 자 고혈압은 위험하다고 야 이거 고혈압이다 고혈압 약 타가야되겠어 좋았어 일단 요거 재구요 쓰읍 심장은 잘뛰고있나? 오 좋았어 심장 소리 괜찮고 자 체온 한번 재볼까? 뭐야? 체온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이상한데? 자 아예 보세요 혹시 입이 부었나? 토하면 안된다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정상입니다 어 저의 처방은 어 반창고 이런 돌팔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나올겁니다 나의 진단은 완벽하다고 가버렷? 자 다음 환자분 강제 입성 자 어디가 아프실까나 이분은 입부터 볼까? 아 하세요 아 아 아 혀 내밀고 조금만 더 정상 자 체온 좀 셀게요 홀랭 강기다 간호사 준비해라 이건 독감이다 독감 바이러스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고 하지만 의사인 내가 이렇게 호두갑 떨어서는 안되겠지 모래 병X 혈압 좀 볼게요 실화냐 이거 완전 고혈압인데 여러분 고혈압은 뇌출혈 치 또 뭐 암튼 뭐 뇌출혈 생길 수도 있어 조심해요 고위험군입니다 혈압약 꼭 먹어야 돼요 자 이거 이분 엑스레이도 한번 봐야되겠어 정상이 아니야 자 머리부터 스캔 스틸리 하셨나? 어? 여기 생선뼈가 생선뼈가 가슴에 음 어이 뭐야 이쪽 발 이상한데? 한쪽 발이 나문데? 어..그래요 당신의 처방은 제가 어..처방은 앗 좋았어 반창고야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룡반창고 브링사우루스 이마에도 하나 붙여주고 이쪽에도 하나 붙여주고 이거 실화냐 좋았어 나가 환자분들 수납은 확실히 돈은 확실히 내고 가셔야 됩니다 수납은 확실히 자 손님들 아니 손님이래 환자분들 여기 체중 재시고 키 재시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진찰 좀 해드릴게요 자 이분은 뭐부터 해볼까? 혈압부터 재볼까? 어우 혈압 좋았어 자 체온 한번 재게요 어우 좋았어 체온도 딱 좋으시네 혀좀 내버려 혀혀혀 모두가 완벽해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줄게요 서비스로 짱 뭐야 이거 볼링공 뭐야 헛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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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른쪽 가슴에 다이아를 달고있지 어우 어! 왔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응급환자입니다 드디어 돈벌 수 있는 기회 드디어 응급환자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요, 여긴 동물병원이 아닌데 누구시죠? 뱀한테 칭칭 감겨서 왔어 어, 여긴 동물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을 위해서라면 전 할 수 있습니다 뱀을 어떻게 하라고 어? 풀어주는 건가? 어? 어? 돌돌돌돌 살만하세요? 잠깐, 반대로 감으면 또 감기나? 아! 미안해요 감긴다 풀어줄게 하! 하! 나이스! 어우, 둘이 친구였어 이게 실화냐? 자, 그러면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제가 진려봐드리겠습니다 하이루 자, 아! 해보세요 아! 아, 아이고 충치가 심하시네 이빨 거의 다 뽑혔네 한 개밖에 없으시네 자, 온도 좀 재보겠습니다 어? 저체온증? 아, 체온이 왜 이렇게 낮아? 이게 사람이야? 냉혈인간이야? 심장이 뛰고 있나? 심장 엄청나게 빨리 뛰고 있는데? 혈압 좀 재볼게요 저혈압? 이 사람은 저체온증이야 저혈압! 이럴수가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어? 이거 뭐야? 골 깨졌네? 아니, 머리에 왜 땜빵이 있어요? 무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트럼펫을 달고 있고요 이 머리에 땜빵 이거 나중에 위험할 수가 있는데 부작용 생길 수도 있어요 꼭 메꿔야 됩니다 이거 붙이면 만병통치약이야 다나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에다가 여기 붙여줄게 안 보이지만 자, 집으로 가세요 아, 어서오세요 자, 몸무게 재시고 키 재시고 아니, 이거 응급환자가 너무 안 온다 우리 병원이 이거 뭐 수술 잘하기로 소문이 안 났나? 왜 수술 환자들이 없어? 자, 외래 환자분들은 최대한 좀 기다리게 하고 수술로 돈 좀 벌어야지 어? 왔다 왔다 어떤 환자일까? 어? 뭐야? 최악의 환자다 폴링? 어? 급격 여러분 제 의사 경력 33년에 33년에 이렇게 참혹한 환자는 처음입니다 자, 벌에 미친듯이 쏘였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이 부분이 덧나지 않도록 크림을 제가 신중하게 발려드리겠습니다 어? 어? 조심해 피부에 닿으면 썩게 된다고 자, 상처 부위에 정확하게 도포 완벽했어 아니, 뭐야 벌이 또 쫓아가네 아니, 이거 뭐 치료해준 보람이 없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진료를 좀 제대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껏 자, 해보세요 건강에 통과 자, 다음분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응급환자가 많아가지고 엑스레이 한번 정상 자, 다음 환자분 정말 죄송합니다 완전 오래 기다렸어 이 사람은 자, 정상 잘 가세요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장난하냐 도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도 불행의 병원은 평화로 왔습니다 엄청난 응급환자와 수많은 수술 그리고 많은 외래 환자까지 모두 나의 손길로 깨끗하게 나왔으니 과연 불행의 병원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자 오늘은 덤웨이스JR 제니스 하스피롤 즐겨봤습니다 뭐 제목이 길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병맛 병원 운영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어요 이번주는 안타깝게 1달런가 2달러 했거든요 대략 한 2, 3천원 할 것 같아요 꼭 즐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 구매로 즐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즐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고고 셰잉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불바일도 재밌게 보셨다면 딸락딸락 알람버튼 겜블리 채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바일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 짜이 짜 나우 히이 짜과